잘자! 코코 자세요! 소혜가 할 때랑은 느낌이 다르네요. 여러분, 코코 자세요. 그리고 순수한 꿈 꾸세요. 아, 이거 소혜씨가 하는 건가요? 아, 이런 거 시키지 마세요! 왜 갑자기, 갑자기 고향 말을 써요? 아니, 아니 왜 시켜요! 아니, 여기 오답이가 와서 한 거예요! 소혜씨가 한 줄 몰랐잖아요! 얼굴 왜 이렇게 빨개지는 거야? 아니, 소혜씨가 하는 걸 왜 나 시키는 거야! 아니, 왜 못 할 이유는 뭡니까? 채팅창에 북한 사람 맞네? 북한 여성 륜태진이라고 또 봅니다. 혈액순환 보소! 우와, 나 얼굴 진짜 빨개졌어! 남이춘 얼굴에 불남! 라이벌 의식이 얼굴 그대로 드러났어요! 아니, 아니! 네, 얼굴 터지겠네요, 진짜! 아니, 굳이! 아니, 왜 소혜씨가 귀엽게 한 거 정신 쳐요! 아니, 이제 온 거를 써 놓은 거예요! 레드춘이라고 오고 있어요, 레드춘이라고! 역시 미스 아우지라고요! 레드춘표라고 오고 있어요! 미스 설주였네! 우와! 그래요! 소혜씨의 대사를 했다는 것이 이렇게 수치스럽습니까? 수치스러운 게 아니라 창피하잖아요! 창피해요? 소혜씨가 얼마나 귀엽고 깐찍하게 했을 텐데! 지금 얼굴에 복분자색이에요! 미안해요, 소혜씨! 아니, 윤태신씨의 목소리도 고등학생의 귀여움은 아니지만 훨씬 더 많은 남자들이 설렐 수 있는 그런 목소리 아닙니까? 아니에요 아니에요! 그래요? 소혜씨가 더 설레죠! 코코 자세요 못하겠어요? 못하겠어요! 아까 한 거 계속 써먹어야지! 자존심 상한다! 잘자! 코코 자세요! 레드춘표! 주적은 소혜야! 아니라고! 대체 대사가 왔어요! 쿨쿨자세요! 해보시죠! 안 한다고요! 안 한다고요? 네! 안 할 거예요! 특이점이온 나미춘입니다! 이런 거 시키지 마세요! 소혜씨가 한 줄 몰랐잖아요! 안 시키는 거야! 안 할 거예요! 자존심 상한다!